안녕하세요. 오늘은 40쪽부터 가보겠습니다. 40쪽의 밑에 단어 도표는 아주 piece of cake이에요. 갑시다. 1번. on a daily basis 매일 borrow 여기서 부서로 와야 됩니다. statistics s 붙이라고 되어있죠. 통계. 플러럴이란 말이 바로 복수형으로 쓰란 얘기입니다. statistics s 붙여놓으세요. 그럼 지네들이 처음부터 붙여놓던가 왜 플러럴이라고 헷갈리게 만들었죠. statistics s 붙여서 통계. portion 부분 applied 적용되다. take up 차지하다.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는 게 바로 take up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올라오시고요. 우리는 5번부터 본다리. 그리고 올라간다리. 5번. however. senior 어른입니다. 어른. however. 5번. 여기서 5번은요. 뭐뭐 중요해요. 5번인데 왜 5번부터. 아. 우리는 무조건 5번부터 올라갑니다. 자 도표에 특징이 있어요. 요쪽 밑에 정답이 많아요. 우리가 굳이 위에부터 올라가야 되냐. 어. 나는 5번부터 할 거다. however. 그러나. of the three age group. 세계 중에서 65에서 74세 사람들이 who participated in the board exercise the most. 이 때가 엑셀스와이즈와 스포츠를 가장 많이 했냐. 가장 많이 했냐고. 당연히 아니죠. so the answer. 정답은 5번. 틀린 거 찾는 거예요. 레저입니다. 레저. 레저라고 해요. 레저 시설. 레저. 노는 거죠. The graph about. 위에 있는 graph는요. 어떻게 아메리칸이 55세 이상의 spend.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해줘요. 이게 바로 여가라고 하죠. 레저 타입.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 매일매일. 아이고. 뭐하면서 보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물어봤어요. According to borrow of labor statistics. 노동, statistic, 통계, 부서. 여기서는 부서입니다. In all three age groups. 세계에 다. seniors spend more time watching TV. TV가 제일 많았어. 우리 할머니 생각해봐. 땐 뭐보다? 다른 행동보다. 다 합해서. 다 합해서. 야 다 더해봐. 11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14 해봐. 58 안 넘어. The portion of time. 그 시간에 할애하는 부분. seniors spend reading. Reading에서 보낸 것. 릴렉싱에서 보낸 것. 띵킹에서 보낸 것은. 어머. 리딩과 릴렉싱이나 띵킹은 점점 증가했네요. 뭘. 시험이야. 위드 에이지. 나이를 먹으면. 이런 뜻이다. 나이를 먹으며 점점 쭉 올라갔어. 그러네. 릴렉싱 띵킹 5, 8, 9. 리딩 7, 9, 12. 나이를 먹으며 점점 증가했죠. 반면. The opposite was true. 그 반대였다. 그 반대였다. 뭐야.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내려갔다죠. 폴더. 누구한테? The amount of time. 소셜라이징과 커뮤니케이딩은 점점 줄었어요. 퍼센트 봐요. 소셜라이징 커뮤니케이션. 소셜라이징 사회화하다. 나가서 노는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는 거야. 사교라고 하죠. 사교랑 커뮤니케이딩, 의사소통, 서로 전화통화하고 만나는 거는 점점 줄었단 얘기야. 나이가 들면요. 밖에 나가기 힘들어요. 75세 이상은. 이 디크리즈, 이 감소는 어플라이트 똑같이 적용됩니다. 스포츠랑 엑소세징도 점점 감소했어요. 그림봐요. 보면 알아요. Which takes up the smallest. 가장 꼴찌였습니다. 가장 작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시니얼의 레저타임에서. 그러나 65번은 틀렸으니까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될까? 누가 가장 스포츠랑 엑소세이지를 많이 하는지를 바꿔놓으세요. 55 to 64. 이걸 바꿔놔야지 우리가 녹음을 하지. 65, 이어홀드 이렇게 하시면요. 틀린 답 괜히 읽지 마시고 거기다 맞게 바꿔서 그걸로 녹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Very easy. Next. 그래서 항상 5번부터 올라가요. 2번도 5번이네. 이럴 수가. 다음, 마이그레이션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미그레이션도 시험입니다. 되게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마이그레이션은요. 이 2주 이동을 자기 나라에서 하는 것도 돼. 그런데 이미그레이션은 남의 나라에서 와야 돼. 그게 달라. 마이그레이션은 잠깐 왔다가 가는 거. 이미그레이션. 이미그레이션은 그거야. 간 거야. 시험입니다. 아, 이걸 어떡하지? 간 이민수? 간 이민? 온 이민 이렇게 해야 돼? 간 이민이 온 이민이 온 이민이. 간 이민? 이미그레이션. 아이는 우리나라로 온 거고 이미그레이션은 남의 나라로 간 이민이야. 잘 봐야 돼요. 다른 나라로 간 이민이 이미그레이션이고 이미고, 이미는 온 거야. 이미그레이션. 그래서 우리가 외국 가면 이미그레이션 어피셜이라고 하잖아. 내가 그 나라에서 온 거잖아. 그 나라로 온 거잖아. 온 게 이미그레이션. 나가는 게 이미그레이션. 애니얼 안 할 거고요. 익스이드 시험이에요. 익스이드 한 번 더 봐요. 컨세큐리브 연이은 시험이에요. 설페스는 오늘 봐서 안 해요. 마크는 정도 또는 수준이라고 외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못 쓰는 게 갭 차이야. 갭 차이가 뭐 차이차이라는 얘기야. 절만 틀린 거죠. 차라리 차이라고만 해야 돼. 갭이라고만 하던가. 갭 투자. 네. 정도 수준. 정확히 보세요. 알겠습니다. 자, 5번부터 읽어요, 우리는. 가장 큰 갭. 비투리 이미그레이션과 이미그레이션의 갭은요. 가장 큰 갭. 2010년에 가장 컸어. 2010년에. 와우, 봐서. 진짜 크네. The first year, 그 다음에 followed by. 그 2등은요. 2016년이 2등이야. 2016년 봐줘. 2등이야? 아니야. 딱 봐도 2018이 더 많아. 얘 3등이야. 그럼 3등이야. 아니야, 4등이야. 옆에가 더 많아. 얘가 2등이야. 얘가 3등이고, 얘가 4등이고, 그냥 얘는 아무 등 아니야. 그럼 뭐가, 뭐가 2등이야. 2등을 써줘. 몇 년. 2000, 10, 5로 써. 그래서 이렇게 복사하래. 뭐야, 녹음해. 위 그래프는요. show the annual rate of immigration과 emigration을 보여줍니다. to, or go from. 나가는 걸 보여줘. 스커트랜드에서 2019. 10에서 19년. 그러면 9년 동안. in each of the year, presented on the map. 여기 나오는 모든 연도 중에 the number of people who moved to Scotland. 스커트랜드로 온 사람들은요. 익실이 초과했다. the number of people. 더 많았대. 온 사람이 많았대. 뭐보다? 간 사람보다. 간 사람보다 온 사람이 더 많았다. 온 사람이 누군데? 이미그레이션. 파란색. 간 사람은 빨간색. 에미그레이션. 다 파랑이 높죠. small list gap. 가장 작은 갭은요. 2012입니다. 눈으로 표현하세요. 어머, 거의 동등해. when there was a less than 5천도 안 돼. 5천도 안 돼. 여기가 지금요. 50다우준이에요. 지금 5다우준의 단위예요. 그럼 여기는 2만다우준인 거예요. 2만 명인 거예요. 알죠? 그래서 여기 사이가 3만 명이에요. 그럼 이 차이는 당연히 와우. 5천도 안 되는 것 같아. 이미그레이션. 이민. 온 거는 가장 많이 온 거 2010년. 도표 보세요. First year shown on the ground but it dropped. 하지만 2년 연속으로 쭉 하락세였습니다. 파란색 보면 알죠? 에미그레이션. 그런데 간 거는요. 피크 찌른 게 언제예요? 2019년의 피크네요. 그림 보시면 알죠? The last year. 마지막 연도고요. surfacing the 3만 마크를 3만이라는 수준을 넘은 처음이었어요. 끝났죠? 그 다음에 2015로 어머 2005로 바꿨네요. 미안해요. 205로 바꿨네요. 2015년 자, 그래서 2015로 바꾸시고 밑에입니다. 비디오 게임. 브레이크다운 고장 인텀스와 뭐뭐에 관하여 Where as 뭐뭐에 반하여 반대되어란 뜻이죠? 브레이크다운 고장 여기서 분석이라고 쓴대요. 그럼 분석으로 외워요. 인텀스와 뭐뭐에 관하여 Where as 반하여 반하여는요. 뭐뭐와 반대되어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석해도 돼. 그래프를 봐야 되니까 좀만 땡겨서 찍을게요. 메타버스와 비디오 게임 플레이어들 브레이크다운 분석했습니다. Participant by age 여기서 브레이크다운은요. 무너뜨리더보다는 분석이겠죠. 메타버스 하는 애들 비디오 게임 하는 애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버럴 전반적으로 전반이야 밑에 없는 것 같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더 투영걸 그룹스 투영걸 그룹스 어린 애들 어린 놈들 얘네들은요. 페이버리드 메타버스 게임 좋아하죠. 왜 이래 이제 반면 투올델 그룹 여기들은요. Show the clear preference 아주 완전한 뚜렷한 선호를 보낸다. 비디오 게임을 훨씬 더 좋아했어. 그러네. 5번 맞네. 4번 4번이냐. 오버럴 4개 중에 스몰리스트가 가장 작은 갭 차이는요. was displayed by 21에서 25 이게 가장 스몰리스트 앞에 맞네. 앞에 맞으면 뭐해. 와요. 더 라지스트 뒤에 뭐가 빠졌는데 봐야 돼. 갭이야. 하지만 가장 큰 갭은 51세 이상 이었다. 51세 이상 더하기 빼기 해봐. 10 7이지. 가장 많냐. 아니 얘가 얘가 더 많잖아. 얘가 많잖아. 스물 하나 갭 차이야. 그러면 가장 큰 갭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나머지 안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읽고 우리는 뭐 할 거다. 이거를 고쳐야죠. 스몰리스트 갭은 이거고요. 더 라지스트 갭은 몇 자리라고요. 이걸 지우고 뭐라 그래요. 에이지 10 20로 바꿔 에이지 10 20가 가장 큰 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라지스트 가장 큰 갭은 빌렁 투 에이지 10 20 43 43 보스트 자랑하다 포제스 지니다 earning 소득 스탠드 앱 원래는 얘가 가장 강력한 뜻이에요. 소유하다. 솔직히 똑같은 뜻 아니냐. 특징을 지니다나 소유하다나 그러니까 소유가 물건도 되고 어떤 특성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성을 소유하다 보다 특성을 지닌다라고 하지. 보스트 포제스 earning 소득 아 야야 미안해요. 플러럴 못 봤어. earnings라고 외운다. S 붙여서 소득 또는 임금으로 외우시고요. 임금님 아니고 소득 또는 임금 스탠드 앱 뭐 뭐 수준의 이르다 그 정도까지 시험 보겠고요. 자 차트 볼게요. 오늘 아주 짧습니다. The gender pay gap 성별에 따른 pay gap은요. OECD 국가 중 코리아가 가장 컸어. pay gap 완전 짜증나. 남자는 더 많이 죽어. 우리 조금 죽어. 30 With the difference in earning standing at 31.48 뭐야. 4번 japanic gender gap은요. 거의 두 배 더 많았다. 이런 거 쓰잖아. 이게 도표에서 많이 나와. 배수산은. twice as large as 두 배 더 컸다. OECD 평균보다 평균이 이만큼인데 japan은 22.52죠. 두 배죠. 어디야. But it wasn't the biggest gap. 하지만 제일 큰 건 아니야. 왜. 한국이거든. 그럼 3번 올라가야 되네. The difference 차이 between the gender pay gaps of the US 랑 프랑스는요. 어. US와 프랑스의 갭 차이 따져주세요. 아. 한 6퍼 정도. 6퍼 정도는 bigger than 더 컸습니다. between korea와 japan의 갭 차이. 야. 얘 갭 차이 얼마야. 거의 10. 1퍼죠. 그럼 뭐야. 6퍼가 더 커? 뭔 소리야. 그러면 비거를 뭘로 바꿔. smaller. 끝. 여기까지 할 거야. 1리안에. wasn't bigger than that. 선생님 저는 was를 wasn't 로 바꿀래요. 괜찮아. 하지만 was smaller than 이 더 좋아. was smaller than 그 갭 차이는 한국과 일본의 갭 차이보다는 적었다. 크지 않았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여러분 도표는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맞춰주세요. 뿅뿅. 다음 일치하지 않는 거 우리가 모의고사 볼 때는요. 영어를 먼저 읽는 게 아니라 한글을 먼저 읽는 겁니다. 6명 아이들 둘째 6명 아이들 찾아 6 2 1번 바로 여기 있죠. 1번은 맞네요. 14살 때 14살 찾고 첫 번째 카메라 찾아 14살 첫 번째 카메라 맞지요. 그럼 2번이라고 쓰고 지나갈게요. 이건 항상 코리언부터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모의고사 안 받지만 나중에 70분 안에 듣기도 하고 45문제를 풀려면 힘들어. 45문제 안에 17개가 듣기고요. 28개가 읽기예요. 이걸 다 합해서 70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어려운 게 수두룩하고 많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는 최대한의 시간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갖고 와야 돼. 그러면 밑에만 읽어야지. 샘벌라인 호텔에서 일을 했다. 샘벌라인 어디 있어요? 샘벌라인 어디 있어? 여기 있다. He work at the dining room 호텔 샘벌라인 맞죠? 동그라미. 자신의 스튜디오 1600-1916년 여기 있죠? Open the new studio 자기 거 했죠? 그럼 얘도 맞아요. 그럼 5번이 당연히 틀리겠죠? 그래도 한번 볼 거야.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다. 왠지 비만 안 받을 수가 같아요. 뭘 받았는데? recognition 시험입니다. 인정.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돌아가신 건 1983년 이었습니다. 오케이. 위에 다운러 시험 어려운 거 없습니다. 서포트 부양하다고요. 포토그래퍼 파트타임 다 알 것 같고요. 익시비션 전시회고요.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다. 돌아가신 건 1983년 오케이. 그래서 간단합니다. 자 밑에 볼게요. operation 수술 말고 오늘은 운영으로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시간 operation hours라고 하죠. operating hours이다 사실은. operating hour 우리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그래서 operate가 운영하다 가능합니다. 그것만 봐도 되겠네요? 네. 자 그럼 다시요. 이것도 코리언부터 가는 겁니다. 코리언부터 가면요. 첫 번째. 그런데 이런 실수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일치하는 안는 게 한 문제가 나오고 일치하는 게 한 문제 나오거든. 하나씩 번갈아 나와. 꼭 이런 변명들에 선생님 일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럼 일치하는 게 4개가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 일치하는 거 4개 일치하지 않는 거 하나.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냥 헛소리하고 있어요. 조명으로 장식된 건물 볼 수 있어요. 조명 오세요. 조명 조명 어디 있니? 여깄네. 트윙클링 라이트로 데코레이트드 됐어요. 맞는 거 찾는 거? 아니 틀린 거 찾는 거야. 크리스마스 포토 저는 주말에만 이용 가능해요. 위켄드 온리 크리스마스 미울 어? 뭐야? 위켄드 뭐야? 미일이잖아. 뭐야? 데일리에 포토하잖아. 위켄드 봤더니 식사잖아. 정답.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평일에도 다 가능해요. 맨날 맨날 돼요. 일요일은 평일과 같은 시간. 일요일 평일과 같은 시간. 맞죠? 한 번씩 더 더블 체크할게요. 점등 시간은 일몰에 따라 다르다. light turns on at sunset. 36개월 이하는요. free 공짜다. 맞죠? 위에서 단어 시험도 없습니다. 넥스트 넘버 47 페이지 47 All right. Look at it. 디비전 구분 어드밴스드 고급의 Just two yearly 하나 보자. 1년에 한 번씩 하는 yearly annual만 하잖아. 우리 annual이랑 yearly 같은 뜻이에요. so yearly 1년에 한 번 annual 같은 뜻 division 구분 advanced 고급 단어 시험입니다. and come to here 14th annual North Day HSPC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한대요. 2년에 한 번씩 개최됩니다. 자 지금부터 잘 봐요. 일치하는 거예요. 틀린 거 4개 맞는 거 하나 나옵니다. 2년에 한 번 no why 아 봤냐 annual 매년 열려 아 2년에 한 번 아니죠. 1년에 한 번이죠. 정답 1번의 힌트는 위에 있고요. 프로그래밍의 경력 프로그래밍 경험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참여할 수 없다. 1년 미만인 경우 참여할 수 없다. less than one year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니죠. 4명 이상의 한 팀입니까? 4 어디 있어요? 4 4 students up to up to up to 4 students 그럼 뭐예요? up to가 뭐야? 뭐 뭐? 까지야. 4명까지만 되는데 왜 4명 이상이래? 안 돼. 한 학교당 한 팀이에요. 한 학교당 한 팀 each high school 3 팀 세 팀이에요. 그럼 얘도 안 되죠? 정보 이거 수정하는 거는 여기 있죠? registry information may be changed 수정하세요. until April 19 April 4월 끝 August Next Number 3 자 밑에 여러분 보시고요 Species는 아주 기본적인 단어고요 Exhibit 시험입니다. 전시하다 보다는 보이다로 하세요 나타내다 보이다 좋습니다 트레이트 특징 카운트 백장 몰라도다 이 백장은 그거야 사람의 직위 직위 중에서 카운트라고 하지 클로우크 망토 나가볼까? 아 망토가 프랑스라는 거를 얼마 전에 알았어요 Oregon 자 망토 멘토 프랑스래요 자 불어래요 Feature 특징 Prey Predator 기본이니까 이건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아는 걸로 하고 저는 안 할게요 Exhibit 보여주다 트레이트 특징 클로우크 망토 and the feature is 특징 일치하지 않는 거 당연히 코리안부터 갈 거예요 저는요 해수면 아래 삼천에서 만삼천 여기 나오죠 삼천삼백에서 만삼천 맞죠 시 레벨 해수면 아래 실제로는 오징어과에 속하지 않는다 오징어 찾으세요 스크리드 스크리드 In fact they are member of the species that exhibit trade of both 스크리드 and octopus 그럼 뭐야 스크리드나 악토퍼스 어 들 다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징어과에 속하지는 않는다 흡필바퀴처럼 다르네 피를 빨아먹어요 흡필바퀴처 어디 있어요 어머 피를 빨아먹어요 어디 있어요 아예 없나요 아예 피를 빨아먹는다가 아예 자체가 없네요 그럼 나머지 찾자 개의 눈만큼 매우 큰 눈을 갖고 있다 음 big eyes big eyes almost as a dog 개처럼 큰 눈 맞네요 먹이를 유인할 때 라이트를 켠다 아니면 끈다 키고 끈다 불빛을 이용한다 맞죠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아예 나오질 않아요 자 now last one it's number four let's go to here 밑에 단어 볼게요 background 배경 former 이전에 make announcement 됐고 쭉쭉쭉 보고 하나 보자 프랭크랑 admit 두 개 보자 자백하다 자백하다 도 괜찮아 빨리 어드밋해 인정해 프랭크 장난 어드밋 인정하다 또는 자백하다 고백하다 다 좋습니다 ok the first one 피레드 쿠벌틴이 디자인했다 쿠벌틴이 그래서 여러분 쿠베르탱이라고 알아요 쿠베르탱이 이 올림픽 마크를 디자인한 거야 이 파이브 컬러링 그거 아시죠 1 2 3 이렇게 골이 있는 거 이거 쿠베르탱이 올림픽 창시자 아니야 얘가 디자인했네 아 창시자는 아니구나 1913년이구나 it was first used 언제 2020 1920 summer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사였습니다 맞아요 올림픽에 한 번 사용한 77년 동안 사라졌어 after the game the flag disappeared no one knew 몰랐어 77년 동안 진짜네 어 메달리스트였던 헬하이게 프레스티지 이 사람이 실수로 가져갔어 헉 he stole the flag 훔쳐갔어 as a prank 장난으로 훔쳐갔는데 아 까먹은 건가요 아 일부러 가져갔구나 he said he's going to dice 나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내 가방에서 꺼내서 가져가요 그랬네요 the answer 일부러 가져갔어요 지금은 스위셀랜드 루잔 박물관에 이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오늘은 정답 체크만 해갔고요 지칭출원 매우 쉽습니다 다음 거 봐주세요 지칭출원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누가 희고 누가 쉬고 그런 거 고르는 거야 첫 번째만 하고 끝내자 샘플 문제는 같이 해볼게요 living the store I return to my car only to find that I lock my car key and cell phone 안에 있네요 a teenager 첫 번째 인물 들어가죠 saw his bike riding his bike saw me 내가 타이어를 콱 치는 걸 봤어 frustration 좌절하면서 what you wrong 무슨 일이에요 he ask 여기서 he는 누구예요 teenager이죠 그럼 이쁘게 저는 t라고 써볼게요 I explain my situation 설명했어 but even if I call my husband 남편한테 전화만 해도 전화하더라도 he can't bring me his car key 나한테 못 갖다줘 왜냐하면 this is our only car 우리 차 하나밖에 없거든 he handed me teenager이 자기 핸드폰을 빌려줬어요 the thoughtful boy 살아깊은 꼬마가 이렇게 말했어 call your husband 전화해요 and tell him 그에게 말해요 제가 갈게요 그의 키를 받으러 그의 키는 누구야 남편 너무 쉽죠 are you sure 진짜야 3월 정도인데 괜찮아요 그래서 그는 진짜 열쇠를 가지고 왔네요 이 키는 어디서 났어요 집에 스페어 키라고 있어요 설마 자동차 키가 하나겠니 스페어 키에요 I offer him 꼬맹이한테 돈 준다 그랬더니 refuse 거절했어 전 그냥 엑소사이트 운동한 샘 치죠 오 쿨보이야 멋진 아이네 완전 친데레 스타일인데요 카우보이처럼요 그는 꼬맹이는 그렇게 자기의 자전거를 타고 카우보이처럼 선셋을 뒤로 하며 그는 떠났다 그래서 오늘 50초까지 해봤고요 다음 시간 가르치는 대상 해오시고요 그 다음 조금 어려운 부분이네요 그 다음에 쓰임이네요 59까지 풉니다 여기까지 다시 감사합니다.